허허허허허 너머로 일이나 잡자 이미 틀렸다 다음 친구를 기다리자 어우야 근데 너머릴도 운명이 세네 뭐지 아파진 않네 어우 너머릴도 왜이렇게 세냐 어우 신기해 하나담 언제야 언제냐 못했다 53초쯤인가 발음 으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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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드윌이요 못겠습니다 아 노멀리 빡세네 오씨 오씨 한 2초쯤인가 어딘 언제냐 어디갔어 오 됐네 무적기로 넘어갔나보다 아이고 노멀 1도 빡세군 48초쯤 봐야되네 너무 시간에 일정치 않다 너무 왔다갔다 아 아 아 보호박 생성해야 되는데 아 너무 일정하지 않군요 아 다 하드윌이요 이제 못가지 이번주 망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던네 아 아 이거 까도 문제네 체력이 없어 저거 물량 먹을 수 있었네 야 윌이 이렇게나 어렵고만 그래 그래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오늘의 아쉬움 노멀 위해서 달래야겠다 기 salsa 패턴이 참 까다롭다 어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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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